긴급한 상황이 닥쳐 112를 눌렀는데 전화가 걸리지 않는다면 너무 당황스럽겠죠. 경찰청에 112 긴급 신고 앱을 설치한 삼성 스마트폰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언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서울 강서구에 사는 강 모 씨는 지난 15일 긴급한 상황이 생겨 급히 112 전화를 걸었습니다. 하지만 몇 번을 시도해도 전화가 걸리지 않았습니다. 112는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도록 유심칩이 없거나 사용이 정지된 휴대폰으로도 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멀쩡한 전화기에서 갑자기 먹통이 된 겁니다. 이런 오류는 최근에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거친 갤럭시 노트 8과 9, S8부터 10까지 기존 운영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배포한 112 긴급 신고 앱을 설치한 폰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. 전화 신고가 어려울 때 위치 등의 정보를 자동으로 경찰에 전송할 수 있는 앱이지만 스마트폰의 운영 시스템과 충돌해 오히려 112 전화 발신이 안 되는 겁니다. 삼성은 고객 공지를 통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라며 설치한 경찰청 앱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앱을 새로 설치하면서 위치 정보 등 사용자 정보 사용에 동의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. SBS 언민재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